아이고, 이제 오는구먼. 안녕하세요. 어. 어쩐 일들이십니까, 여기까지? 아, 집 찾느라고 한참 고생했구먼. 여기 한 두 시간 이러고 있었어. 무슨 일이신데요? 긴 말 할 거 없고 이거 주려고 왔소. 이게 뭔데요? 어, 무엇이냐. 그게 유원이여, 유원. 네? 저기, 할아버지 유원이 녹음된 거 같애소. 귀중한 거 같애서 가지고 왔소. 저기, 종호가 지숙이한테 주라고 한 건데 들어보니까 총 갈 거 같애. 응.